만약에 아침에 깬다면 오지각 우린 유튜버니깐 우리는 항상 바빠 학교 진도도 문제 그것이 유튜버니깐 심금을 울리는 너의 소리 사람들을 하나씩 모으자 그러다 보면 외로움도 없어질 거야 가끔은 안되고 일이 안풀려도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나아갈 거야 울지 않도록 사실은 나도 몰라 이제 행복한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래로 나 말고 행복한 존재들 얼마나 기쁠까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유튜버로 돈도 못 버는 지하 유튜버 결국 쇼츠피드에 뜨면 욕먹음 대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만 이런가 잘 안되게 하나씩 모으자 천장몰이 돌아오면 모두 행복할 거야 많은 시청자와 많은 지인들은 이미 내게선 떠났지만 언젠가 보자 오늘은 우리도 힘써서 제작했으니 우리가 여기까지 만든 이유는 우리 보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야 우리가 아직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구독자 덕분 언제나 찾아오고 가줘 고마워 우린 아직 보고 있지만 우린 아직 꿈을 꾸지만 언젠가 저 위로 올라가겠지